안녕하세요. 앙상블 신하위입니다. 저희는 퓨전 크로스오버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와중에 우리나라 전통의 본질이 조금 더 극대화되는 모습이 참된 퓨전이 아니겠는가 하고 전통을 오히려 극대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신하위입니다. 신하위라는 장르가 보통 고판이나 즉흥으로 연주되던 장르였고 그 음악이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고 공감을 불러 일으켰던 음악이었어요.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감성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대마다 그 시대의 감성을 표현해왔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작업들은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감성이 담긴 음악이지만 지금 많이 잃어버린,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공부해서 익히고 지금의 우리의 감성으로 다시 바꿔서 표현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친 일상에서 현대인들이 영혼을 많이 다치고 상처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들의 영혼을 위한 즉흥 음악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의 앨범 타이틀도 영혼을 위한 가전자로 지었듯이 저희의 모든 음악들이 대중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또 더불어 우리의 영혼도 함께 위로받을 수 있지 않은가 저희는 단지 그거예요. 그냥 그 전통을 가지고 와서 우리만의 언어로 재해석해보자. 그것이 전통이 이 시대의 전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사람들을 분명히 공감해주고 또 환호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전통이 진화한다고 생각하고 바로 또 이 시대의 전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들은한 시험을 위한 영혼을 시작했고 이 시대가 이 시대의 전통을 사용해서 이 시대의 전통을 이용합니다. 다른 가전을 이용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던 시험을 시작하는 전통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전통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그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험을 시작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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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